지속적 실천 여러분 작심삼일 100번 하면 300일 가요 그렇게 살아야 돼 진짜 전 인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한번 작심삼일 100번 하면 자기껏 돼요 관상법칙이에요 막 지금 1월 됐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거 딱 2주 가요 2주 3주째 지금부터 풀어집니다 그리고 막 희망이 조금씩 생겨 명절 지금까지 여러분 명절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봤습니까 인간은 똑같아져요 명절에 해야지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거를 꾸역꾸역 누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